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019학년도 6월 학력평가 고2 가형, 이번에 30번 문제가 좀 이상해서 선생님이 지난 금요일 밤에 공지를 올려드렸었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현장 강의 진행 일정 때문에 이번에 해설 강의 좀 늦게 촬영했거든? 바로 좀 올려드렸어야 되는 건데 좀 늦어졌었어요. 그때쯤에는 몇몇 학생들이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던 중이었고 좀 약간 지금처럼 공론화되어 있기는 전이었거든? 아무리 해도 선생님이 답이 안 나왔었어. 그래서 해설지를 보니까 이건 거의 뭐 이상한, 너무 이상한 말만 써놔가지고 이걸 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쪽이었거든? 설강이 촬영할 때 일단 30번 문제를 풀긴 풀었지만 해설지 나와 있는 방향대로 좀 쉽게 풀어놨던 거였고 그게 좀 이상하니까 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다시 한 번 풀어봤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게 시험 시간이 여러분 100분인데 훨씬 초과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왜 괴물로 변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촬영을 하는 이 시점에는 정정이 돼서 실제 올라왔거든? 그것도 약간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거를 여러분이 공부할 수 없다라는 이유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풀자라는 해설강의는 아니에요. 자, 문제를 설명을 해보자. 일단은 2부터 504인 자연수 K에 대해서 내 자연수 ABCD가 다음적으로 만족시킨다. 그래서 ABCD는 2, 2, 3, 2, 3, 2, 3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A의 B분의 1제곱, C의 D분의 1제곱이 24의 5분의 1제곱이다. 모든 순서상의 개수가 59가 되도록 하는 K의 최적값과 최적값을 M이라고 할 때 두 개의 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나온 거지.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냐면 가장 우리가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A와 B가 A와 C죠. A의 C가 그냥 24인 경우가 제일 쉬워요. 그러면 24의 B분의 1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24의 D분의 1제곱이 24의 5분의 1제곱이라서 여러분이 이제 B분의 1 더하기 D분의 1이 5분의 1이다. 자, 그럼 통분하시면 B 곱하기 D분의 B 플러스 D가 5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O 곱하기 B 플러스 D가 BD라고 해서 요거 이제 부정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서 정수를 찾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 자, 그럼 이게 세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자, O, B 더하기 O, D는 B, D 정리를 하면은 O, B에다가 마이너스 B, D에다가 플러스 O, D는 1이라는 말이지. 그쵸? 자, 여기서 B로 묶어보면은 O 마이너스 D 더하기 요거는 O 마이너스 D가 하나 필요하고 여기에서 지금 O, D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를 곱해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1이 아니고 0이죠? 자, 그러면은 O, B 마이너스 B, D에다가 마이너스 25에다가 플러스 O, D니까 이제 플러스 25가 돼야 되겠지. 정리를 하시면 자, 그럼 B 마이너스 5에다가 D 마이너스 5가 25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지금 곱해서 25가 되는 쌍을 찾으시면 돼. 1하고 25가 있고요. 5하고 5가 있고 25와 1이 있단 말이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B, D를 잡아보면은 B, D는 6이 만들어지고 30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10이 만들어지고 또 10이 만들어지겠지. 여기에서는 30과 6이 만들어지겠죠. 현재는 어디까지 되는 거냐면 A, B, C, D라는 아이가 A가 24일 때 B는 6, 24, 30 이거 발견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4에다가 10에다가 24에다가 C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4에다가 30과 24와 6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지금 K가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제한이 좀 걸리는 거거든. 500보다 좀 작은 K가 제한이 걸리는데 일단은 K가 30이라고 예를 들면은 30 이하의 순서쌍이 3개 발견된다고 하는 거지. 그쵸? 이런 놈이 나오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번에는 A와 C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다를 때가 있어. 근데 지금 A의 B분의 1 곱하기 C의 D분의 1이 24의 5분의 1 제곱을 만족하려면 일단 B와 D가 5라면 A와 C를 곱해서 24를 만족시키면 되거든요.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게 또 뭐냐면은 그렇다면 A와 C가 곱해서 24가 되는 애 중에 제일 쉬운 게 2랑 12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A와 C가 곱해서 나오는 게 3하고 8도 있어. 3하고 8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A와 C가 3하고 8도 있고 4하고 6도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B하고 D가 5이면 좋겠지만 A가 2의 제곱으로 또 만들어집니다. 2, 4, 8, 16, 32, 64, 128, 그 다음에 256, 점점점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 그 다음에 12가 나오고 144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왜 거듭제곱을 하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A를 8로 잡아볼게요. 그럼 A가 8이고 거기 B분의 1 곱하기 C가 144로 만들어 볼게요. 144의 D분의 1 제곱이 24의 5분의 1이라면 8은 또 2의 3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B분의 1이 아니고 B분의 3이 만들어져요. 곱하기 144는 12의 제곱이죠. 그렇죠? 이건 2의 3 제곱이었고 C는 1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서 또 D분의 1이면 D분의 2가 만들어집니다. 24의 5분의 1. 결국에 우리가 24라는 아이를 2 곱하기 12골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 B는 아까 전에 5가 아니었고 이번에는 15가 되어버리면 되거든. 이때는 D가 얼마? 10이 되어버리면 되거든. 그럼 또 5분의 1씩 만들어지면서 처음 구조를 유지할 수가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A와 C만 결정이 되면 B와 D는 알아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펼칩니다. 3하고 8도 마찬가지죠. 3하고 9하고 27이랑 81까지 쭈르륵. 그 다음에 8하고 64까지 쭈르륵. 그 다음에 A는 4에다가 16에다가 64에다가 그 다음에 256까지 쭈르륵. 그 다음에 6에다가 36에다가 216까지 쭈르륵.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이거 3개 발견한 거 제외하고 우리가 총 59를 발견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56개라는 쌍이 나와야 하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K를 제한을 적절히 걸어주면서 총 순서 쌍을 56개를 찾아라.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144를 예를 들어서 걸려면 여기 144보다 작은 것까지 걸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1, 2, 3, 4, 5, 6, 7. 7개 나오고 C는 2개가 되고 또 A와 C는 순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십니다. 그럼 4, 7이 28가지가 나와요. 그럼 144로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81까지 가능하고 64까지 가능해. 그럼 4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4, 4, 16이 만들어져요. 16과 28 만들어졌고 여기서 64와 또 36까지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순서 바꾸는 것까지 2가 들어가면 이건 12가 나오거든. 그럼 12와 16과 28을 더하시면 이건 44에다가 56이 발견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싸 제일 작은 건 144고 제일 큰 6까지 제한을 걸려면 이것은 216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219까지 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44와 215까지 더해서 정답을 359로 하여라. 이게 처음에 나왔던 해설지예요. 근데 선생님 지금 제한을 이렇게 걸어봐라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문제품너스의 입장에서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제한을 걸려면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선생님 지금 여기에서 기존 해설지가 끝났다라는 거지. 뭐가 문제냐면 그렇다면 24의 5분의 1을 만드는 방법은 24의 제곱에다가 10분의 1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4의 제곱을 만족시키는 A와 C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문제 생기면서 괴물로 변한 거예요. 왜냐면 24의 제곱 있지. 24의 3제곱 있지. 24의 4제곱 있지. 24의 5제곱 있지.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가를 알려면 정말로 이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자 공개된 해설지가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무려 일주일 만에 지금 발견된 해설지거든. 일주일 만에 수정된 해설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존의 풀이와 비슷한 양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제 푸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짜증난단 말이야.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 24의 제곱이 왜 또 어려워지냐면 24의 제곱을 표현하는 방법이 2 곱하기 288 있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192가 있고요. 4 곱하기 144가 있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96이 있고 그 다음에 8 곱하기 72가 있고 그 다음에 9 곱하기 64가 있고 그 다음에 12 곱하기 48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 곱하기 36이 있고 그 다음에 18 곱하기 32가 있어. 그 다음에 24 곱하기 24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펼치는 것까지 오케이. 30번이 그렇다고 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9 곱하기 64 같은 경우에 A를 9를 대입하고 여기에 B분의 1이죠. 그 다음에 C에다가 64를 대입하시고 D분의 1이죠. 그 녀석이 지금 24의 5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9는 3의 제곱이거든. 3의 제곱이니까 B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64는 8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D의 2가 되죠. 그럼 24의 5분의 1이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럼 결국에 B하고 D가 10인 경우가 아까랑 중복이 됩니다. 그럼 얘를 버려야 돼. 그치? 그 다음 또 누구 버리냐면 16과 36을 버려야 되고 24 이것도 버려야 돼요. 중복돼요.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펼치면서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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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이걸 다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해설지는 자 이런 경우를 중복되니까 제외하자. 이렇게 한 줄로만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이거 발견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지. 자 24의 제곱 끝났어. 그럼 24의 3제곱과 24의 4제곱 그 다음 24의 5제곱 어디까지 멈춰야 돼? 이런 거를 수정리 해설지 보니까 지금 이거를 보니까 24의 4제곱인 4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끝났거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끊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야. 괴물로 변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리 한번 해볼게. 이거 문제 지우고. 원래의 출제 포인트는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24의 약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에 A와 C가 24의 약수인가? 두 번째 포인트는 500 미만을 고려할 수 있는가? 자 문제에서 그래 문제 좀 쉽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배려한 것 같아. 세 번째는 뭐냐면 중복이 되는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3개 물어본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이게 24의 제곱과 3제곱과 4제곱으로 펼쳐지면서 24의 약수가 아니고 24의 거듭 제곱의 약수를 찾을 수가 있는 게 바뀐 거예요. 거듭 제곱의 약수를 찾을 수가 있는가? 여기서 문제 괴물로 변한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500 미만 이건 마찬가지지만 세 번째가 뭐냐면 지수끼리의 약분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수끼리의 약분도. 이것과 이것을 여러분이 고려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되어버린 거야. 이게 처음에 답이 152로 정정되기 전에 여러 가지 글에서 152가 정답인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었거든? 그때 152가 됐던 이유는 이걸 매크로 돌렸거든. 찾을 수가 없어. 찾으려면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단원이 지수고 그다음에 대수에 관한 이야기잖아.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 문제를 출제를 하려면 정말로 여러분이 신중하게 출제를 만들어줘야 돼. 근데 여러분이 그걸 좀 무시를 물론 무시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덜 고려가 되어진 시험인 거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서 다른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놓친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고위 가형에 대한 이 30번의 정답률이 2.8% 3% 나오는데 선생님이 2.8% 3%에 대한 그 비율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설문조사할 때 독도는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본 땅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 말고 한국 땅입니다 라고 하고 번호를 잘못 누른 사람의 비율도 2.8% 3% 나온다는 거지. 주간지 30번을 찍어서 맞춘다는 친구들이 간혹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619로 찍었어. 선생님 생일이죠. 619로 찍어가지고 이거를 맞췄어. 그런 아이들이 전국의 2.8%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이 문제를 아예 의도를 여기까지만 파악해서 정말로 우연치 않게 답을 300 얼마 350고 찾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알겠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거는 문항 오류가 아니고 정답 오류거든. 정답 오류인데 이거를 풀기에는 학생들이 지금 너무 힘들었다는 거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면서 뭔가의 보상을 지금 요구할 수는 없거든. 어차피 이 문제를 152로 정답 처리를 해주든 아니면 전원 정답 해주든 이거는 지금 너무 6월 모의평가 3학년들이 치른 시험에 비해서 너무 집중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묻혀질 거야. 묻혀질 거고 계속해서 안타깝다라고 많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개정교육과정은 정말 여러분들이 수학을 좀 재밌게 편하게 그나마 좀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 가형 너무 어렵게 나왔지. 여러분이 수학 1 수학 2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 단원은 좀 축소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뺐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거 우리 어때? 대신 시험에서 나오는 거 어때? 쉽지가 않죠.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기엔 수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이 문제는 해설지를 조금 더 검토해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진행할까 말까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이 해설지를 아마도 좀 이해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해설지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 여러분이 아마도 주말에 또 촬영이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이러하니까 그리고 수정된 그 과정도 24에 거듭적으로 표현해 놨지만 이건 무려 일주일 만에 발견된 해설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끼는 상황들이 정리가 되어 있진 않아. 이 해설지를 믿고 아 내가 혹시 풀 수 있었던 문제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못 풀어. 이 문제 과거에 버리시고 나머지 문제들을 좀 우답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 자주 발견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건 뭐야? 이걸 극복해 나가기보다는 빨리 벗어나세요. 여러분 한 번에 대학 가시고 빨리 여러분 재수하지 말고 대학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알겠지? 교육 과정을 혹은 제도를 비판하기 이전에 빨리 벗어나는 게 난 좀 현실주의자거든? 빨리 벗어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지? 이번에 30번의 무량, 문항 오류 정답 오류에 대해서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이 이거에 좀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김영사 준비하시고 학력평가 준비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느새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